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될 VM웨어 탄주팀의 이정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험사 디지털 채널 고도화를 위한 MSA 전략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특히 제 오른쪽에 계시는 KB생명의 임종혁 책임님을 같이 모셨습니다 임종혁 책임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B생명보험에서 테크니컬 아키텍처를 맡고 있는 임종혁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디지털 채널 고도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MSA를 기반으로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올렸는데요 그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오늘 세션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Q&A 창에 아래 보시면 Q&A 위나 아래쪽에 아마 바가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Q&A 창을 클릭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이 세션 마지막 정도에 대응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세 가지 아젠다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임종혁 책임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KB생명 쪽에서도 최근에 이런 디지털 채널 쪽에 많은 포커스를 하면서 모더나이제이션 즉 현대화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형태가 아닌 좀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고 조금 더 민첩성 있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더나이제이션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KB생명과 덜타 탄주팀이 함께 하면서 진행했던 이러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7가지 정도의 레슨런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은 업계 혹은 이제 파이낸스 쪽에 다른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여러 고객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7개 정도의 레슨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넥스텝을 한번 좀 저희가 짚어드린 다음에 진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보험업계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업에서는 외부적으로는 보험업 외부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외부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보험업 진출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빅테크 업체 같은 경우에는 IT를 기반으로 전통적으로 강한 그런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유저 경험, 유저 엑스피리언스를 갖다가 상당히 잘 높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보험회사, 최근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어떤 경험 관점, 유저 경험 관점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 데이터라든지 이제 그런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가지고는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지금 포착되는 것도 또 외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와 어떤 오포투니티가 현재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 채널 쪽에 많이 포커스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에는 이런 어떤 디지털 라이즈 되어 있는 유저 엑스피리언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그런 배포 주기 그리고 느린 리즈 사이클, 전기 배포를 꼭 잡아가지고 해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형태의 지금의 어떤 니즈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현재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SI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요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수개월 전에 먼저 요건을 정의해놓고 그 부분을 이제 차곡차곡 실행하는 거에 먼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시장의 니즈에 따라서 바뀌고 그런 바뀌는 변화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어떤 사업 체계를 가지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통적인 보험사분들이 디지털 채널 쪽의 고도화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것도 최근에 트렌즈 중에 하나인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자면 오른쪽에 그래프에 보시면 1980년대 때는 사실 상품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 부분이 어떤 보험사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경쟁력, 즉 어떤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가져가느냐가 보험사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런 것보다는 좀 우리 보험 상품을 처음에 접하고 접한 거를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고 가입한 것들 보상을 신청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지급하고 하는 이런 전체 일련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디지털이 안 끼어드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되게 스무스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쟁 편하게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고객하고 맞닿아 있는 채널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코어 시스템인 레거시나 아니면 개정계에 해당하는 기관계에 해당하는 이런 코어 시스템 대비 개선의 효과를 비교적 신속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고 먼저 접근하게 되는 영역이 디지털 채널 쪽의 고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컨텍스트와 트렌드에 있어서 KB생명은 선도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온라인 보험 시스템, 온라인 보험을 이제 가입하고 실제로 가입에서부터 실제로 그거를 서비스를 받고 하는 이런 여러 라이프사이클에 있어서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 채널이라든지 이런 고객하고 접점에 있는 많은 채널들을 고도화하는 작업들 그리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높이는 작업들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 오른쪽에 계시는 임조영 책임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키롤을 맡아주셨고요 지금부터 이런 컨텍스트에 있어서 어떻게 KB생명보험이 지난 수개월 그리고 1년여 가까이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들을 한번 쉐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B생명에서 이제 MSA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올리면서의 대략적인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약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을 저희가 올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프라나 플랫폼 관점에서 굉장히 민첩성이라든지 그런 큰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안정성에 대해서 키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다 보니까 그런 저희가 배포하고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많아져서 배포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아지는 배포를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그런 저희가 도입한 플랫폼이 업그레이드라든지 패치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적 운영 관점에서 오토메이션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도입한 플랫폼이 VMWare의 탄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구축이후로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긴 했는데 그동안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서비스가 다운타임이 있었던 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프로젝트 팀에서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고맙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스템이 커지다 보니까 단순히 유지보스라든지 그런 테크니컬 소프트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인력들이 쉽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탄주에서 제공하신 도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 내재화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플리케이션 구축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유지해오던 홈페이지 온라인 모험, 스마트 창구, 모바일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MSA로 바꾼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기능고도와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MSA로 저희가 이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스프링 부트라든지 스프링 클라우드 관련된 라이브러리들 최근에 이제 자바 기술 스택들을 거의 다 핵심 기술로 채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바꾸면서 도메인 드라이븐 디자인으로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현업하고 이제 개발 팀들이 계속 같이 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과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것들을 앞에 말씀드렸던 플랫폼이라든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들을 잘 운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DevOps 또는 이제 DevSecOps 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뭐 아무래도 저희는 기존에는 그런 체계가 있긴 했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만 움직이고 있었고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이제 저희 IT조직 전반의 이런 체계들을 확산하고 이제 제대로 좀 만들어 보는 환경을 잡았고요 기존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힘겹게 힘겹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단순히 굉장히 이제 툴들을 압축하고 간소화시켜서 진행을 했고 아무래도 또 금융업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보안장치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하고 보안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해보자면은 지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목표 자체는 우리가 유저 익스피이언스를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유저 익스피이언스 높이기 위해서 실제 채널 쪽을 고도화하고 그걸 개발하는 작업이 이제 두 번째 지금 디지털 채널 구축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잘 서포트하기 위한 환경들이 필요할 텐데 그 런타임을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을 컨테이너 기반의 플랫폼을 같이 도입하고 준비하신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런 배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적인 개선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 DevSecOps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포인트로 주로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진행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장은 이제 현재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한번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주로 이제 예전 3티어 구조로 약간 비교를 하자면 주로 이제 웹서버 역할을 하는 채널 PC 채널 모바일 채널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왓스 쪽 영역을 담당하던 이제 BFF 서비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기존에는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이제 렌더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서버 쪽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이제 왓스 영역을 하던 이제 백엔드 부분이고요 그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나머지 이제 저희가 이제 분할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할한 비즈니스 서비스, 포프락시 등 뭐 그리고 세션 담당하는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무래도 서비스들은 이제 잘게 쪼개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그런 플랫폼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기반 플랫폼의 서비스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역을 보시면 BFF 영역이라고 BFF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좀 크게 이제 게이트웨이 패턴하고 그리고 BFF 패턴이 있는데 저희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기존에 이제 상용 와스에서 공개했던 어플리케이션을 스프링포트로 전환을 해서 둔 상태, 스프링포트로 전환해서 두고 거기서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을 하나씩 이제 디스인테그레이션 해 나가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기존 이제 와스 영역은 살려놓고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 BFF 패턴을 채택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BFF 패턴이라고 하는 걸 중간에 둠으로써 이제 UI 쪽 채널 쪽에서는 BFF를 호출하게 되고 BFF 쪽에서는 뒷단에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호출해가지고 UI 쪽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조합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주로 이제 기존에 이제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데이어를 담당하는 것들만 BFF 영역에 두고 진행을 한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이제 비즈니스 영역들은 전부 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BFF 쪽에 있는 와스하고 이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를 중간에 두게 되고요 뭐 나머지 여러 가지 스프링 부트라든지 뭐 그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있는 부분이 이제 코어 프락시 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안티코랍션 레이어라고 해서 기존 코어 시스템, 기관계하고 인터페이스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기관계를 호출하는 비즈니스로 로직이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에 이렇게 전부 다 위치하게 되면 나중에 좀 프로그램 복잡도라든지 변화 관리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이제 안티코랍션 레이어를 두고 이제 여러 개의 코어 프락시 서비스를 구성을 하게 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일단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브라우저하고의 상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션 캐시를 담당하는 저희는 젠파이어라는 IMDG를 사용을 해서 구성을 했고 그리고 메시지 큐잉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이제 앱이 된 큐를 썼고 이제 개발자들이 저희가 레스트 API로 이제 개발하기 편하게 이제 3구 UI를 제공하는 3구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대고객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제 검색하고 이렇게 좀 표출할 수 있는 검색 인진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쉐어드 서비스라는 영역이 있는데 약간 안티코랍션 레이어하고 비슷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스토리지 서비스 예를 들면 이제 청구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메일 전송, 팩스 전송 또는 로깅하는 서비스들은 이게 이제 비즈니스 레이어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코어 프락시 서비스에서도 이 영역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따라서 쉐어드 서비스라는 이름도 추가적으로 구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쉐어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비즈니스 서비스가 예를 들어 뭐 첨부 파일을 처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모두 이 쉐어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위임하고 이쪽에서 그러면 그 해당되는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구축이 된 거라고 리드라이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전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쉐어드 서비스에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모더나이제이션의 지금 성과 지금까지 이제 조금 보고 계시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가질 수 있던 성과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저희 기존의 id 조직들이 이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영 모델에 개선된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아직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런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스를 관리하고 배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척성이라든지 가용성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씩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방식의 형상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고요 예를 들면 누군가 소스를 변경하기 위해서 체크아웃을 한 경우에 누구도 다시는 그 소스를 가지고 편집을 하거나 체크인을 할 수 없는 순차적으로 굉장히 직렬화된 그런 형상관리 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일부분 SVN 깃을 사용을 하고 젠킷을 통해서 개발 환경으로 배포를 하고 그런 것들의 노력은 있었지만 굉장히 이제 부분적인 움직임이었고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IT 소직 전체에 그런 지속적인 배포라든지 이제 효율적으로 저희가 소스 행사를 관리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 완성형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을 해주는 전체 시스템이 클라우드 플랫폼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레가시나 온프리미스 환경들의 기존에 있는 모니터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존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의 모니터링이 통합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통합을 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보안 같은 부분도 보통 금융사에서는 이제 거의 주기적으로 일년에 두 번이라든지 대대적으로 형상을 다 점검을 하고 보안 제약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데보스2를 도입하면서 이제 계속 주기 상시 보안 점검 체계를 가지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도 좋긴 하지만 계속 더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프로젝트의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면서 이제 같이 조금 섞여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팀과 기존의 운영팀과 그리고 정부 보안까지 좀 자연스럽게 좀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물론 저희 공부를 관리하고 계신 CIO 부문에 굉장히 드라이버라든지 소포트도 있었지만 잘 조직적으로도 그냥 융합이 잘 되는 체계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첩성이나 가용성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뭐 MSA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해서 채팅을 올렸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정기배포를 했거나 아니면 긴급 배포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가 대보객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업무시간 중 서비스를 하는 도중에 뭐 재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좀 리스크 엄청난 리스크였죠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약간 좀 상위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개발자들이 이제 배포를 하는데 사실 서비스 중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점심 먹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서비스가 뭐랄까 재시작 됐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온다든지 이런 식인데 서비스는 지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금 배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기서는 좀 브리프하게 이제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또 좀 있다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런 어떤 성과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지 KB 생명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가지 포인트 정도를 좀 찝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임정형 책임님께서 서로 의견을 오고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쉐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조금 느낌이 들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처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해야겠다 그리고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드는 생각은 먼저 그러면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크기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우리한테 좀 적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경계선은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장 이제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KB 생명의 경우는 어떻게 좀 진행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이제 업무 도메인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 어떻게 이제 이 업무 도메인을 어떻게 투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집중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뭐 허니 이야기하는 DDD 도메인 드리곤 디자인을 원칙으로 세우고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각오사 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던 거는 아무래도 저희 이제 조직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조직이 디지털 채널 자체를 이제 유지보수 하던 팀이 직접 이제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했고 아무래도 저희 이제 조직 구조상 이제 현업이 함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여기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리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이제 뭐 도메인 영역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업무와 기능 관점에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분리를 한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이 이제 화면의 메뉴들이 이미 좀 업무를 기준으로 좀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틀은 그 메뉴를 기준으로 이제 나눠 놓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기술팀하고 업무팀하고 계속 협업을 하면서 수준을 계속 맞춰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DDD라고 하는 현업 쪽하고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쓰이는 그런 도메인과 업무 기준으로 하는 거를 일단 원칙으로 하되 그리고 UI나 아니면 메뉴를 있는 이미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셨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활발히 해내가면서 조금씩 바꾸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경계를 좀 설정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A라는 마이크로 서비스하고 B라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 기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 경계를 나누는 것은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서비스를 딱 나눠야 되니까 정확히 선을 걷는 것은 중요한데 그게 사실 이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서비스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각각의 서비스 나누어진 서비스들이 누가 원호식을 가져갈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포를 할 때에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영향도가 서비스 간의 영향도를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서비스를 나누게 되면 서비스들의 이제 스케일링을 어떻게 할 건지 많이 쓰는 기능이 있지만 작게 쓰는 기능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많이 쓰는 기능과 작게 쓰는 기능이 합쳐져서 같은 서비스에 있게 되면 그만큼의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한 거고 또 그 서비스와 관련된 엔티티 데이터들은 또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또 고민이 많아지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너무 적게 나누는 것도 문제지만 또 욕심을 너무 안 내서 서비스는 무조건 나눠야 되라고 해서 쫙 나눠 놓으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운영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코스트가 당연히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이제 적당히 타협하고 이제 좀 관리하기 좋은 수준으로 이제 나누는 것도 또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거를 꼭 분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엔티티 모델이라든지 데이터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데이터베이스도 서비스별로 다 나눠서 구축을 하는 것이 진정한 MSA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물론 그 조직이라든지 그런 오퍼레이션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조직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서비스와 DB를 다 관리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과연 얼마나 될지 좀 의문스럽긴 해요 그런 것들을 뭐 DB로 다 나눠서 관리하고 관리하는 만큼 엔티티 설계에 대해서 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나올 건지 기준도 다 설정을 하셔야 되고 계속 또 안 바뀌지는 않을 거잖아요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고 하니까 관리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KB생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하시면 욕심은 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분 그냥 단순히 계정만 좀 나누자든지 그런 의견도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는 진행은 하진 못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나누는 부분까지도 이제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나 아니면 운영의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다 픽스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꽤 오랫동안 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만들어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어느 시점에서도 100%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100%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이 필요한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만들어 놓고 계속 이제 디벨롭 해 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그럼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도대체 몇 개 정도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을 해서 이 채널 쪽을 다 구성을 하셨는지요? 저희도 솔직히 저도 이렇게 너무 많이 나누는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뭐랄까 좀 방어적인 의견을 좀 많이 줬죠 개발팀에다가는 그렇긴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프론트 서비스까지 합치니까 한 30개 서비스 정도 좀 나눠져 있고요 예를 들어 몇 가지 서비스로 좀 네이밍 해주실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에 이제 쉐어드 레이어로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이제 첨부파일을 쓰고 있고 그리고 뭐 참조할 수 있는 아카이브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메일 팩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제 상품 관련돼서 이제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는 프로덕트 서비스 그리고 저희 다른 홍보자료들 이렇게 이제 제공하고 이미지 같은 것도 저희가 컨텐츠 서비스가 별도로 있고 나머지 저희 이제 기관계 연계하는 이제 포어 프로덕트 서비스가 8개에서 9개 정도 나눠져 있고 그리고 회원 관련된 회원 서비스 대표적으로는 이 정도 서비스 잘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임종이 책임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들이나 아니면 이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처음 접근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엠의 탄주 팀에서는 이런 어떤 처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이벤트 스토밍에서부터 그리고 이런 슬라이스를 치고 다이어그램, 기술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내고 이런 통신 구조들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구현하는 데까지 조금 이제 샘플링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디자인에서부터 임플리멘테이션까지 조금 키가 되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같이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저희가 이런 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할 때 우리가 어떤 랭귀지를 먼저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뭘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부터 좀 약간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임채김님이 아까 강조하신 스프링을 좀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Vmware 쪽에서 초기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컨트리뷰션 해오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뭐 자바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거의 뭐 70, 80% 정도가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스프링 기반의 이런 에코 시스템을 KB생명에서 사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존의 환경이 일단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올라가였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맥북이나 자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정적이라는 내용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게 기술의 완성도라든지 이러한 레퍼런스라든지 구축할 수 있는 문제를 수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바를 가지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거의 현재로서는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한 10년 정도 안에서는 예외 없이 거의 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는 걸로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스프링 부트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셨을 때 스프링이 또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것도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4.0을 사용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좀 전환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환을 하는 거는 스프링 2.0으로 네 스프링 부트 2.0으로 맞죠. 스프링 프레임워크 5.0으로 우선적으로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부티파이라고 얘기하죠. 스프링 부트를 바꾸는 건데 기존 통캣이라든지 상용 왓스의 도움 없이 어플리케이션만으로 웹스비스가 가능하게 전환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서비스를 분리해 나가서 약간 디스인티베이션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MSA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빌드나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아이디 툴이 아니면 엔트 기관으로 저희가 인스템을 구축했었죠. 그리고 그레이드로 전환해서 아무래도 쓸 수 있다 보니까 자르나 와르로 패키지 상 패키지 되어서 배포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보니까 그레이드로 구축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다 전환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스프링 부트를 쓴다는 게 뭐 케비생명한테는 어떤 조금 의미로 다가와야 되나 아까 뭐 왓스나 이런 부분들도 상용을 사용하지 않고 또 이런 오픈 지향형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 대부분 금융권에서는 상용와스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이름은 그 자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상용와스상에서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거기 위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게 안정적인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고가용성을 고려해서 이중화에서는 서비스 무증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뭐 스프링두트를 썼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저희 임원 부분에 있는 서포터를 했지만 저희는 굉장히 큰 도전이 있고 이렇게 기존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 기존의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그림이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에 보면은 지금 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이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소스코드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라이브러리라고 접착제 같은 라이브러리라고 본다면은 기존의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그림에서 모든 것들을 다 때려놓고 수동으로 우리가 다 빌드하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컨피규레이션이라든지 라이브러리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이 기계 안에서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어떤 엔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 주고 개발자들은 정말 소스코드들에만 이제 주입시켜 주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좀 진행이 된 거고 요런 어떤 그 조미료들에 가까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톰캣이나 이런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들이 자동으로 이제 주입이 되면서 그냥 소스코드만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의 런타임 앱이 패키징이 되면서 왓스를 끌고 들어가게 되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여지긴 하네요. 기존에는 이제 왓스라는 환경에서 그냥 스테틱한 상태에서 왓스가 이제 서비스를 기동시켜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스스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었고 그런 것들은 스프링 부트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해준다고 보입니다. 그럼 언제든지 애플리케이션이 스스로 뜰 수 있고 또 이제 스케일될 수 있고 부트 스트라핑이 되면서 이제 조금 자생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 그래서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기존의 큰 시스템들이나 모노리식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이제 지금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조금 조그만 서비스들은 이제 조금씩 띄어가지고 가볍게 띄워서 언제든지 재배포해도 서비스의 문제가 없게 그런 아키텍처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스프링 부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세 번째는 이제 메쉬 쪽입니다. 이제 보통 많이 토픽들을 궁금해진 부분이 이제 메쉬 쪽인데 아무래도 마이크로 서비스는 서비스들이 많아지게 되고 개수도 많아지게 되고 서비스 간의 통신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레이턴시도 생기게 되고 그 통신을 어떻게 안전하고 시큐어하고 그리고 되게 쉽고 간편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지겠죠. 서비스 메쉬는 그대로 서비스 간의 통신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라는 것 같습니다. 이 제어라는 말은 이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량 제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인증이나 필터링이나 아니면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런 서비스 메쉬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명에서는 어떻게 KB 생명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서비스 메쉬와 관련돼서도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있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약간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 채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젝트 첫 장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 말씀드린게 이제 저희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와 저는 스프링 클라우드 넷플릭스 그러니까 유레카 리본 뭐 스킷 브레이크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는 패턴으로 갔었는데 계속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뭐 오프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구축을 하는 것도 좋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희 이제 도입한 플랫폼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런 인터널 DNS 유레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게 있어서 괜히 이제 관리 포인트를 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레카 대신에 인터널 DNS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리하자면은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A라는 서비스와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B라는 서비스가 서로 간에 이제 통신을 할 때는 항상 이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통화도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게 가져가셨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가지고 둘 사이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에는 이제 유레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긴 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지금 탄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터널 DNS를 통해서 A가 B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현하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런 메인터넌스 포인트나 매니지먼트 포인트를 조금 줄이고자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진행하셨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이제 레이턴시를 최소화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끼리 이제 다이렉터로 통신을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긴 한데 네. 솔직히 이제 모험업에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제 아주 필요하지는 않고 저희는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런 통신들의 흐름들을 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에 그럼 오히려 약간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웨이트를 두시고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뭐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에서 스프링 부트,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스프링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 이런 여러 가지 스프링의 어떤 에코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어떤 메시도 구성하시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VMA 탄주 팀에서는 어떤 서포트나 기술 서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백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프링 부트,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을 원 제조사의 입장에서 벤더 기술 지원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단지 이런 부트라든지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스프링 클라우드 스프링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프링 클라우드 스튜이라든지 스프링 클라우드 스톰캣 부트가 가지고 있는 인베드되어 있는 이 WAAS에 대해서도 같이 기술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꼭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코딩할 때 가장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션 관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이 앱 인스턴스들 즉 WAAS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애들이 막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세션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3티어라고 했던 되게 정형화된 구조가 되게 딱 박혀 있었지만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게 많아지게 되는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으로 서비스 간의 공통으로 바라봐야 되는 세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션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하고 시스템 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죠.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상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기존 게이트웨이 패턴이라면 이제 투폰을 이용해서 스테이트리스하게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BFF 패턴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세션을 이용을 해서 스테이트풀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뭐 BFF 웹 아스의 통신이라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세션만 쓰면 되겠죠. 근데 뒤쪽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까지도 전부 다 세션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왓스만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세션 캐시 캐시를 쓸 수 있는 이제 이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고민을 했고요. 아무래도 데이터 그리드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게 레디스, 헤이즐 퀘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채택을 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젠파이어를 선택을 하게 됐죠. 젠파이어를 선택을 한 이유는 뭐 레디스 같은 경우도 저도 몇 번 써보고 헤이즐 퀘스트도 써보긴 했지만 이게 기술적인 안정성이라든지 뭐 퍼포먼스는 당연히 레디스가 좋죠. 좋은데 젠파이어가 이제 좋은 점은 물론 뭐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이게 캐시가 기존 데이터 그리드랑은 다르게 이제 세션 캐시라는 영역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오픈소스 기반으로 올라와서 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크린 프레임에서는 HTTP 리스폰스 처리하듯이 동일하게 써주면 자동적으로 그냥 이게 젠파이어에서 세션 캐시로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데이터 캐시를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코드의 변화 많이 없이 그리고 이제 커몬 라이브러리의 작성이 없이도 되게 이제 쉽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젠파이어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세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많은 코드의 변화 없이 비즈니스 로직의 변화 없이 그게 디펜던시 없이 세션 객체를 사용해가지고 코딩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었다 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젠파이어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젠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공통으로 봐야 되는 데이터 캐시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에 있어가지고 Q라든지 키 밸류 형태의 이런 데이터들을 구성하는 데 상당히 좋은 그런 솔루션입니다. 펍섭 구조의 Q로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는데 그중에서 운영 중에 뭐 노드를 갑자기 확장한다거나 축소한다는 이런 레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웬 구간에서 원격지 구간에서 이런 레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해줘서 클러스터링을 구성해주는 부분들 뭐 SQL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독보적으로 또 제공하는 부분들일 수 있겠습니다. KB 생명뿐만 아니라 사실 국내 제조업이나 금융업 그리고 해외에는 뭐 예를 들어 철토청과 같은 우리나라의 코레일과 같은 그런 티켓팅 시스템에도 적용이 될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저희가 이 얘기도 또 되게 재밌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많은 서비스들의 통신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레이턴시라든지 동기성 어떤 트랜지션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조금 오래 걸리는 작업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기존에 또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에 버틀렉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비동기 프로세싱을 활발히 이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던 것 같은데 KB생명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페인트 포인트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간단하게 로깅과 관련된 부분들을 비동기에서 별도의 서비스를 분리를 해서 구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금융용 회사다 보니까 금융권 특성상 남겨야 되는 로그의 양이라든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상기화되실 때 접속하는 로그부터 해서 인증을 받았다든지 특별한 행위를 했다는 로그, 금융 거래를 했을 때 로그라든지 전자 서명을 했을 때 로그 등등 엄청나게 많은 로그들을 남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사용자들은 모르죠. 사용자에 대한 접속을 해서 사용만 하면 되는데 그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DB 커넥션을 통해서 계속 로그인을 남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사용자 수가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서비스도 굉장히 안정적이겠지만 특정 이벤트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자들이 단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사용자들이 이벤트라고 하시면 프로모션 같은 거 상품 프로모션이나 고객들에게 혜택이 많은 상품이 출시가 됐다든지 이러면 사실 엄청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고객을 저희가 가입을 받아야 되는데 로그 쌓는 데에 커넥션을 다 소모를 해버리니까 실제로 고객들은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보면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동기 서비스를 별도로 구축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비덴큐하고 연계하는 서비스 쪽으로 전부 다 트랜지에션은 전부 다 던져놓고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비즈니스 서비스라고 하면 비즈니스 서비스 쪽에서는 레비덴큐 쪽으로 로그 데이터들을 넘겨놓으면 넘겨놓고 자기는 다른 일들을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레비덴큐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어서 그걸 받아서 이제 이런 로그 취업 시스템 쪽으로 이제 또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신 게 카프카도 또 고려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비교하셔가지고 진행하셨는지 일단 카프카하고 레비덴큐가 대체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고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저희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카프카가 아니고 결국 레비덴큐를 선택을 한 이유는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이 저희 같은 사이즈의 규모이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는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카프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의 큐잉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인터프라이즈 그런 쪽에서 많이 쓰는데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레비덴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때문에 그러신 거네요. 기술적인 접근성 그런 것들도 있고 약간 뭐 이렇게 쭉 기술들을 찾아보면 뭐 소비자 중심인지 사용자 중심인지 뭐 좀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무래도 좀 저희 플랫폼에서 또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변화를 채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제 메인터너스 포인트들을 조금 많이 줄여나가시고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부분으로 접근하셨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탄주 플랫폼에 이제 레비덴큐도 같이 제공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제 그 부분을 활용하셨다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채널 쪽만 포커스하고 있지만 사실 이걸 많이 뒤쪽에서 처리하고 있는 기관계 쪽입니다. 기관계 쪽하고 많이 연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관계 쪽은 사실은 지금은 전문 형태로 아마 소켓 기반의 T-C 플레이어에서 이제 받아줄 것 같고 서로 통신할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 비즈니스 마이크로 서비스 우리가 만들어낸 마이크로 서비스하고 이쪽 코어 기관계 쪽하고는 어떻게 통신하는 게 좋은지 어떤 구조를 통신하는 게 좋은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도 이제 기존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안티크랩션 레이어를 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도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시스템이 얼마만큼 기관계하고 이제 인터핏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거죠. 전체 소스를 다 분석을 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레슨 런 인거적이고 또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은 이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는 순서하게 이제 비즈니스만 가져가겠다는 생각이었던 건데 이제 기관계하고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부분은 별도 레이어 그러니까 코어프럭시 서비스를 두고 그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코어 시스템 쪽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서비스 변경 없이 코어프럭시 쪽만 변경을 해도 다 대응할 수 있게 그러면 이 코어 시스템 현재는 지금 이거는 전문 형태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API 기반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지금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을 때 코어프럭시가 그러면 왜 굳이 여러 개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수정하면 되는데 왜 여러 개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향후 계속 코어 시스템도 결국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시스템들이 저희는 일단 나름대로 코어프럭시가 그런 서비스들이 대응되게 여러 개로 나눠서 대응할 수 있고 코어 시스템도 한 번에 빅뱅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오픈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스트랭그럴 방식이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씩 뜯어 나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할 수 있게 코어프럭시도 여러 개의 서비스로 나눠서 정리하자면 비즈니스 서비스는 그냥 비즈니스 서비스 그대로 본연으로 놔두고 걔는 API로만 모든 걸 통신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코어 시스템을 거치게 되면 무조건 코어프럭시 서비스라고 하는 그걸 거쳐 가지고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코어 시스템에서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비즈니스 서비스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독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 개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은 다 이제 오토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제너레이션 하게 되는 건가요? 다 코딩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이 약간 뭐랄까 전체가 다 코딩은 아니에요. 아 전체 코딩은 아니에요. 패턴은 있고요. 그 패턴 안에서의 굉장히 계속 제너레이션. 좀 다이나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환은 되었다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코어 프락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흔히 전문형으로 얘기하는 안티커럽션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하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아까 스웨거를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VM의 탄주 쪽에서는 API 포털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 그룹들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스웨거처럼 관리를 하게 해주고 이 그룹 안에 들어가게 돼서 특정 이제 API들을 어떤 API들을 제공하는지 리스트들을 보여주게 하고 예를 뭐 예를 들어 트라이를 해볼 수도 있다거나 테스트 해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다큐멘테이션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API 포털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API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이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DevSecOps라고 해서 소스에서부터 소스가 이제 코딩이 완료된 거에서부터 실제 이걸 운영 환경까지 배포할 때까지 거쳐야 되는 다양한 스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효율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효율화시킴과 동시에 또 컴플라이언스적으로는 또 미트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금융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생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스피드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배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구축한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DevSecOps 확량이 아니라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프로젝트 인발브를 해서 가장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DevSecOps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DevOps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크게 큰 과제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과제는 저희 기존에 변경을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운영 배포하는 과정 그런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거죠. 기존에는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심플리파이 하는 과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DevSecOps를 구축하는 이유는 이제는 뭐 결국에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을 했을 때에 운영으로 이제 배포하는 오퍼레이션의 오토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큰 과제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금융회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정 지켜야 되는 이제 규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안 겪어본 사람들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과정들, 규제들 이제 까다롭게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일단은 뭐 CIO 부문의 이제 서포트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이제 대부분의 금융권은 안 돼, 안 돼,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그래서 일단은 감소화해 보고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지를 하는 그런 체제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긴랩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많은 뭐 요청 관리, 개발 요청 관리, 변경 요청 관리, 형상 관리, 빌드, CICD 많은 부분을 좀 단일 툴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물론 되게 심플리파이 하면서 되게 좋은 장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금 메이크업 하셨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개발 하시던 분들이 개발하는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인 거죠. 기존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형상 관리 체계를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기시라는 형상 관리 툴 자체가 굉장히 열려 있어요. 협업을 강조하는 툴이다 보니까 적응하기에 되게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시면 되는지 협업의 개념으로 조금 이제 바뀌셔야 된다고 설명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뭔가 변경 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단계들을 거쳐갔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축소하고 간소화하게 되니까 이제 일이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들은 기존에 있던 뭐 승인이라든지 요청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간소화되니까 개발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더 이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조금 푸시백 하시고 약간 좀 반 저항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좀 생각보다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저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승을 해 주셔서 되게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긴랩이라는 게 좀 그래요. 아무래도 기톱하고 긴랩어가 좀 비슷하죠. 비슷하고 이게 뭐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개발자들을 굉장히 좀 존중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금융권에서의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툴이 있죠. 열려 있고 뭐 어떻게 하든 이제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면서 약간 이제 긴랩 옆에 이제 좀 브릿지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장치를 두어서 가지고 이제 긴랩에서의 그런 개발자들이 하는 행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통제 장치.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다시 롤백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붙였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배포 자동화 쪽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신경 쓰여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배포, 블루그린 디플로이라든지 이뮤타블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셨나요? 기존 애들은 이제 KB생면도 기존에는 뭐랄까 다른 금융회사하고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개발조직하고 운행조직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조직에서는 개발만 하고 소스 반영을 하고 한참 있다가 배포해 주세요라고 하면 오늘은 안 돼요. 전기배포 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따로 있었다는 거네요. 완전히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발조직은 이제 배포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되게 이제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고 답답한 수준으로 머물려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긴 한데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영조직의 입장에서도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면 안 되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밖에 대처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같은 상황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심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배포를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상시배포가 가능한 체계가 부담없이 로우 리스크로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됐더라고요. 기존에는 물론 이제 블루그린 배포를 통해서도 이제 무증단 서비스를 할 수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서비스 상태를 유지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업무 시간에 배포하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띄워놓고 그냥 카나리 배포를 하기 때문에 빌드나 배포를 하자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멈추죠.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배포가 나가니까 서비스 연속성에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세션 캐시도 다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스테이트리스하게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그리고 이런 툴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프로세스까지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일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KB 생명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B 생명하고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지금과 같이 해오면서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앞에 여기 보시면 UI에서부터 게이트웨이, BFF 패턴, 오케스트레이터, 메세징, 데이터스토어 많은 이런 기술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탄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탄주 빌드 서비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드팩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의 테크니컬 챌린지를 해결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 API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백엔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런타임으로 스프링 부트를 또 많이 사용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래비넴 큐와 젠파이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메세지 큐라든지 데이터스토어를 또 많이 활용하셨다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넥스텝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랩업을 해가지고 한번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개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 디자인 과정 두 번째는 스프링 부트로 전하는 부티파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서비스 간의 메쉬 네 번째는 세션 처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싱크로노스한 프로세싱의 활용 여섯 번째는 코어 프락시 안티컬 옵션 레이어라고 불리는 부분들 그리고 데이브 세크옵스에 대한 강조를 하셨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가져가자면 첫 번째 마이크로 서비스 디자인 과정에서는 DDD 기반의 도메인 중심 설계 중요하다 그리고 진행 중에 변경될 수 있도록 항상 유연성을 가져가다 두 번째는 스프링 부트의 에코 시스템은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잡하지 않게 관리 포인트를 최대한 적게 가져가는 것이 포인트다 메쉬에 대해서는 그리고 네 번째 세션 처리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데이터 공유 그리고 세션 공유에 대한 아키텍처 고민이 필요할 거다 다섯 번째 그래서 어싱크로노스 프로세싱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되 퍼포먼스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API 시스템이 아닌 예를 들어 레거시라든지 외부 시스템하고 연계할 때 안티컬 옵션 레이어를 중간에 두어서 이런 변화 관리들을 스무스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툴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프로세스와 변화 관리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접근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션을 도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임종인 책임님 오늘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Q&A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곱 개 정도가 들어오고 오픈되어 있는 것만 보면 되는 거죠 CICD로 상시배포가 되면 전자금융감독교정과 관련된 통제 규정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양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이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지금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감독교정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서비스가 재시작되거나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확인한 규정상으로는 그냥 서비스가 유지되기만 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스콥트 라벨이라든지 아니면 브릿지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가적인 툴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어프루브라든지 전자결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독교정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게 직무분리 규정이 있어요 그런 변경을 요청하는 사람 그리고 개발하는 사람 그거에 대해 승인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이제 개발의 요청과 승인의 배포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3자라든지 실제적으로 배포하는 사람들이 다 롤이 분리되어 있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 절차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랩에서 제공을 하는 스콥트 라벨이라고 해서 그런 한 스콥을 가지고 이제 상태를 순서대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라벨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통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 순서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롤백 시켜버리는 별도의 이제 브릿지를 둔 거죠 알겠습니다 통제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는 온프레미스로 구성된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폐쇄된 퍼블릭 클라우드 구성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논리적으로 폐쇄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시면 퍼블릭 클라우드인데 이제 VPC 안에 있는 거죠 저희 아마 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그런 보험사별로 별도의 이제 이른바 이제 조언을 나눠서 서비스 할 수 있게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고려되지는 않았었고 향후에는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게 아무래도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작은 회사에서 단일 회사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룹 차원으로 진행하는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까지만 MSA로 구성하고 자체 리포지토리는 보이지 않는 구조로 보이면 DB를 발성하시는 것 같아요 자체 DB 채널계 자체 DB는 없이 기존 레거시 DB 또는 레거시 서비스 호출 저장하는 구조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채널용 데이터베이스가 별도로 있는 거죠 단일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레포지토리도 있고요 별도로 채널 쪽에 국내 금융권의 경우 폐쇄망 구성의 원칙으로 당장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외부에서 업데이트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을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의 경우 개발자 PC 환경 또는 서버 개발 환경 등의 외부에 직감적으로 오픈된 퍼블릭 연결이 있는지 아니면 100% 폐쇄망으로 분리가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100% 폐쇄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희가 웨이븐 같은 경우에 쓸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이제 결국엔 그레이들로 디드그레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연관된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도 다 땡겨서 PC에 있는 리파스터를 땡겨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압축을 위해서 한 번에 반입을 하고 저희 내부에도 넥서스를 별도로 구축한 게 있기 때문에 넥서스에 올려서 다시 공유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DB도 마이크로 서비스화을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아쉽게도 여기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이제 저희는 DB까지 그렇게 나눈 거는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네 나중에 계획은 있었어요 계획은 있었지만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안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포를 하는 경우에 유레카와 게이트웨이에서는 해당 인스턴스를 다시 인식하기 전까지 약간의 만약에 여러 앱을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인스턴스가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약간의 텀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처리는 어떤 식으로 의결하셨나요? 저희가 유레카를 쓰지 않고 인터널 DNS을 쓰는 이유도 약간 있어요 약간의 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인터널 DNS가 훨씬 더 바로바로 텀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유레카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금융권의 경우 망분리로 인해서 개발이 어려운 점은 어 요거는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넥서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들에서 이제 끌어오는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옮겨서 불편하긴 했지만 힘들긴 한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방법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또 진행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디지털 채널이기 때문에 MSA 보험의 특성 때문에 조금 더 구성에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보험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하고는 좀 다를 순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완전히 실시간으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이제 뭐랄까 텀이라고 해야 될까 고객은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벤트리 컨시스턴트한 구조로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런 것도 좀 많이 나눠 가지고 프로세스화 시키는 부분들 전체적인 업무 흐름이 쭉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약간 뭐랄까 분절이 있으세요 네 굳이 이야기는 이제 계약 전에 서비스하고 계약 후에 서비스가 다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험 업무사이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특히나 보험 쪽은 약간 가입 설계라든지 보험료를 사전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어요 또는 약간 좀 특이한 서비스들을 고도화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죠 기술적인 것도 기술적인 거지만 서비스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금 Q&A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연락처를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쪽 저한테 아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ljungin vmware.com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대응해 드리고 서포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주신 임정책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